많이 캤어요? 네 그만 갑시다 우리 양꼬치 먹으러 가요 서울로 정리하고 가야지 거기도 달래 하나 더 캘려고? 큰 달래가 있나요? 큰 게 있어? 와우 실하네 오 깊이도 박혔네 조그만 건 저기 놔뒀지? 응 조그만 건 안 캤어 응 그래 다음에 캐든지 하나 끊어줬다 하나 끊어지고 하나 살았어? 응 갑시다 보여줘봐요 달래가 어떻게 생겼나요? 달래요? 짠 이게 다 달래 많지 몇끼 먹겠는데 간장찜 하나? 달래간장에서 갑시다 눈빛 달달 갔어요